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제가 제기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 조작 의혹의 근거가 되는 문건을 지난 7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소위 M사 합병 추진문서인데요. 많은 기자님들이 기사로 다뤄주셔서 해당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님과 오세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민주주의 21회 김경률 회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센터 이동구 변호사님과 김주호 관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건을 공개한 의원으로서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의 판단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개한 M사 합병 추진문서도 살펴봤을 겁니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입니다. 자고 우면할 문제도 그럴 때도 아닙니다. 범법 사실에 대한 기소를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3년간 진행해온 적폐청산을 일단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가 공개한 M사 합병 추진안을 근거로 각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의실천년합 박상인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진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배진교 의원실에서 밝힌 합병에 대한 문건 그리고 한겨레 보도도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가 되었다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법부가 사법정의의 기초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공고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검은유착 관련돼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불과 며칠 사이에 손바닥 뒤집고 수사를 재개한 그런 지금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심의위원회의 공고를 그대로 따른 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고 우면할 여지도 변명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검찰이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검찰로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다른 법의 젖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의 젖대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경제정의센터 이동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 삼성이 두 개의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은 국내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그런 사람들, 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과 별도로 총수 일가가 그 삼성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그 과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투명성, 건전성, 객관성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에 지금 기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의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막상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힘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민주주의 21회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지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취지에 비추어 보건데도 검찰은 저속히 기소를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열망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겁니다. 앞서 배진교 의원께서 M사 합병 추진한 문건을 공개하셨는데요. 이 문건을 읽고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2015년 7월 1일에 있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의 계획에 의한 그리고 미전실이 주도한 이재용 일가의 승계를 돕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집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하였듯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과 관련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은 정상적인 상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절반 마이너스 한 주까지 가지고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옵션이 존재하는 한은 정상적인 상장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에게 이와 같이 대주주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옵션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상장이 불가능했고 실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난 사실 앞에서 검찰은 좌구우면할 필요 없이 즉각 기소하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있을 글로벌 경제에서 삼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7월 29일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께서 공개하신 M문건 M사 합병 추진 계획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과 기존에 알려진 여러 보도들과 짝맞추기를 해보고 그 결과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자인가 범죄자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M문건 또는 M사 합병 추진 문건의 M은 삼성물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G문건 M문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G문건의 G는 거버넌스 즉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M사 합병의 M은 삼성물산입니다. 따라서 배진교 의원께서 공개하신 M사 합병 문건은 어떻게 이재용 측이 삼성물산을 합병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담은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구현하는 방법은 주가 조작이었다. 여기 문건의 기자회견 문의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주가 관리라는 표현도 있고 주가 부양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은 아니 그 호재 혹은 악재의 뉴스를 발표하는 시점을 적당히 좀 조정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 보시면 삼성물산 합병 문건에 보시면 나스닥 상장 추진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표해서 주가를 부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냐 하면 이 발표를 하기 1년 전에 미전실은 나스닥 상장 추진을 검토하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는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만일 나스닥을 상장할 경우에는 그 상장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달에 나스닥 상장 계획을 2015년 7월 달에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스캔고스 바이오젠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당신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지분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스캔고스 대표가 그 배경에는 그걸 내가 다시 사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지배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캔고스 대표는 상장을 하게 되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획득하고 그 이후의 구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즉 너한테 안 팔겠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현재의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리라. 콜옵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장을 하게 되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지분을 되사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콜옵션이 나스닥 상장과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한 달 뒤인 7월 1일 날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콜옵션이 존재하고 그 콜옵션에 따라서 경영권이 중대하게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콜옵션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당초 생각하는 만큼 상장 차익을 전부 다 누릴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2호에 있는 중요 사항의 표시나 기재를 누락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합병에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의 해당 조항 우리가 보통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요약해서 말하는 그 금지 행위를 해버린 것이고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 한 가지다. 물론 다른 혐의들도 있고 그 다른 혐의를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문건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죄만 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 분식회계도 있고 또 사기적 부정거래의 다른 행위에 거짓 기교를 사용한다든지 허위에 풍문을 유포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콜옵션 존재를 누락했다라는 그 팩트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을 앱문건이 지칭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악재는 합병 전에 호재는 합병 후에 활용하겠다는 주가주자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된 이번 문건의 공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고 향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